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치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아주 인기리에 유행하고 있는 화토송 화토송 고수덥송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원조가 우리 유튜브 이원님이신 오가넷TV 선생님이십니다 아주 장구를 잘 치시면서 흥이라든지 가락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화토송을 들어보면 가사하고 멜로디 리듬이 참 중독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고서 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재미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빰빠라빠밤 빰빠라빠밤 약간 계속 저 shoby 빰빠라빠라 um b b b 재미있죠 이 ie 미나토 설날이나 명절 때 심식북이 땅콩으로 시키는 바투 놀이 골망해에서 과토치는 여자야, 서방님은 모를 거야, 모르실 거야, 청단울고, 공단에 울고, 피박에 울고, 돈 나간다, 돈 나간다, 내 돈 나간다, 끊어야지, 하면서도 못 끊는 것은, 번점번점번점번점때문인 거야, 재밌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단에 울고, 공단에 울고, 피박에 울고, 돈 나간다, 돈 나간다, 내 돈 나간다, 끊어야지, 하면서도 못 끊는 것은, 돈 돈 돈 돈 돈 돈 돈, 내 돈 이 거야, 으으으으으으으으 Titus